오늘 블랙박스 작업 몇 점입니까 10점 만점에 뭐 9.9점 아니 100점 주시면 안돼요 100점 만점 10점 만점이면 좀 그렇잖아요 100점 만점에 99점 그리고 존경하는 인물이 있다면 최근에 최근에 한문철 네 한문철 변호사님 네 저 이 블박을 오늘 닿았잖아요 왜 달았습니까 어 그 한문철 변호사님이 올리는 그 유튜브 방송을 보고 이 민식이법이 얼마나 이게 무서운 법인지를 느껴서 아 이거 나도 언젠간 당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블랙박스가 그동안 5년동안 제가 안달고 그냥 다녔었는데 그럼 패스트트랙 그러니까 일종의 날치 법이죠 패스트트랙은 반대죠 반대죠 그러니까 법이 그거야 그냥 본인이 아 똥물다가 똥꼬 찢어지면 똥꼬 꼬매는 법 그냥 내 애 죽으면 만드는 법 어 아 그러면 아니 나 세상에 원래 남의 집에 봤잖아요 원래 돈을 줬어 옛날에 다 합의금 주고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병원가서 괜찮냐 이렇게 했다니까 근데 구속을 왜 때리는 겁니까 그러면 돈 못 버는 사람은 구속되는 거네요 그쵸 그쵸 아 손님이 그럼 그거보고 영상은 뭐 쫄아서 오신 겁니까 예 그 진짜 쫄아서 왔어요 예 여기 왔는데 오늘 일하는 동안 지루하지 않았죠 아 예 괜찮았습니다 재미있었죠 사장님 너무 재미있어 손님 다음에는 식당 하시니까 위생상 면도를 하세요 아시겠죠 알겠습니다 아 나 무슨 뭐 김은국도 아니고 아 이장인 줄 알았어요 예 김어준 생각이 나더라고 뜬금없이 네 다음 투표 하실거죠 네 해야죠 요즘 하시는게 잘 됩니까 잘 안돼요 네 힘내세요 저번에 누구 뽑으셨습니까 저번에 아 기억 안나요 아 기억이 안나나요 네 네 네 연필 확 찍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이제 그만 박근혜 더 풀어줘야죠 이제 그만 네 맞습니다 그 식당 제가 찾아가겠습니다 네 아까 나한테 했듯이 의심하고 내가 먹겠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국내산입니까 뭐 이거 어디겁니까 막 먹어보고 막 알겠습니다 근데 그거 맛은 자부하십니까 아 그럼요 아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